뉴스는 끝났다. 뉴스와는 다른 새로운 이야기, 뉴스설의 강정입니다. 때맞춰 돌아오는 똑똑한 경제 뉴슬러들을 위한 시간이죠. 월간 경제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한양대 김광섭 겸윤 교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달 만에 뵙습니다. 네, 잘 지내셨습니까?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 경기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죠? 네, 경기는 굉장히 안 좋죠. 그래서 저는 잘 지내는데 경제가 잘 못 지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언제쯤 좋아질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본격적인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우선 영어표 바뀐 거 알고 계시죠? 생방송 퀴즈 이벤트, 다시 보기 댓글 이벤트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본격적으로 경제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키워드 띄워주세요. 당신이 알아야 할 경제 이슈, 혼돈 속으로. 최근 미국 국가신용등급 강등이 있었습니다. 지금 뉴스 헤드라인 보니까 2011년 당시보다 더 심각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심으로, 여기 나오네요. 강등보다 위험하다. 나라빛 천조 넘긴 한국도 안심 못한 상황이다. 그런데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입니까? 예, 예상됐던 일이죠. 저도 세 달 전에 제 채널이나 아니면 JTBC 방송국에서도 신용등급 강등이 있을 수 있다.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2011년 당시에도 미국이 부채 한도 협상을 놓고 막 신랑이를 벌일 때 그때 신용등급 강등이 소위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신용등급 강등이 있었거든요. 역시 이번에도 부채 한도 협상은 타결되겠지만 이후에 강등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배경이 있거든요. 그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부채 한도 협상을 한다는 얘기는 미국 정부가 부채를 더 늘리겠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국채를 더 많이 발행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부채를 더 많이 짊어지면 짊어질수록 그게 경제에 오히려 해를 줘요. 예를 들면요. 미국 경제가 나라 살림살이를 위해서 부채를 짊어지지만 그럼 국채를 더 많이 발행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발행을 많이 하면. 그렇죠. 그러면 정작 민간기업들은 채권을 발행해도 아무도 안 사가는 거죠. 왜냐하면 싼 국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민간기업들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회사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회사채 발행을 마음 놓고 못해요. 그럼 민간기업들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고 그러면 오히려 민간경제에 어려움을 주죠. 이런 현상을 이름하여 구축효과라고 하거든요. 구축효과. 오히려 부채를 발행해서 나라 살림살이 하기 위해서 움직이지만 그게 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이 되풀이되면서 미국 경기가 더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판단해서 신용등급을 피치사가 강등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어요. 그때 막 디폴트 오는 거냐 초유의 사태다 이러다가 결국에는 넘겼는데 또 그 뒤에는 이런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예견된 일이 좀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2분기 신용카드 대금이 1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이건 민간 소비가 침체되지 않았다는 걸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줄어드는 건지 궁금해요.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정말 미국 경기 침체에 오는 거냐 안 오는 거냐 이거 가지고 말이 많아요. 경기 침체를 많이 하는데. 정말 말이 많아요. 그런데 미국 경제를 침체라는 것을 보통 정의할 때 저는 이 기준을 많이 쓰는데 잠재 성장률. 미국 경제가 잠재적으로는 한 2% 정도 성장할 거야라는 기대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실질 성장률이 그걸 밑돌아요. 밑돌면 경기 침체에 부합해요. 그런데 미국 잠재 성장률이 1.8에서 2 정도 되는데요.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1.8%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경기 침체 맞아? 하는 질문이 등장할 만큼 매우 마일드한 경기 침체 아니면 경기 침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경기 침체. 아주 경미한 수준의 경기 침체. 우리나라랑 많이 다르죠. 우리나라는 매우 강한 경기 침체인데 지금. 그런데 미국은 경미한 경기 침체, 마일드한 경기 침체. 이렇게 비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리고 23년 상반기까지는 그 경기 침체의 징후가 많이 안 나타났었어요. 그런데 아마도 23년 하반기부터 점차 경기 침체의 징후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죠? 미국 경제. 미국 경제도요? 우리 경제는 이미 경기 침체 상황인 거죠. 제가 좀 강력하게 말씀 한 가지 드리면 팩트로 우리 한국 경제가 통계가 집계된 이래로 4번의 경제 위기가 있었거든요. 한 번이 1980년 오일 쇼크에 딴 충격. 역성장했습니다. 마이너스 1.7%. 두 번째가 IMF 외환위기. 마이너스 5.1%로 역성장했죠. 세 번째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역성장은 면했습니다. 그런데 경제 위기였죠. 0.8%.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팬데믹 경제 위기. 마이너스 0.7%. 그러니까 네 번의 경제 위기가 있었는데 23년 성장률 전망치가 1.4%거든요. 기획재전부가 전망한 전망치도 1.4%예요. 그 1.4% 성장률이 네 번의 경제 위기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성장률이에요. 경기 침체 맞죠. 한국 경제는 좀 강한, 견디기 힘든, 참 어려운 경기 침체. 미국은 상대적으로 소프트한, 마일드한 경기 침체. 이렇게 좀 여러분께 이해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어쨌든 미국 신용등급 강등된 상황에서 미국은 좀 경기 침체도 아니고 좀 마일드한 그런 상황인데 그럼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한국 금리 같은 기조 것도 좀 더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좋은 질문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신용등급 강등을 만들면 신용등급이 강등됐잖아요. 그리고 그 밖에도 다른 은행권 신용등급도 막 강등이 됐었죠.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게 한마디로 뭐냐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투자 적격하지 않아. 이런 사인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요.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가 올라가는 이 현상은요. 결과적으로 시중금리, 신년물 국채 금리를 올려놓는 이 현상은 기준금리를 인상함으로써 유도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금리, 시중금리의 레벨이 올라가는 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안 해도 된다라는 사인이 되기도 합니다. 신용등급 강등은. 그것은 결과적으로 또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주겠죠. 미국이 이제 기준금리 인상 끝난 것 같애라는 생각을 하면 당연히 오히려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그것들이 상대적으로 기준금리 인상 구간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대세에 하락하지 않았던 겁니다. 2011년하고는 상황이 다르죠. 신용등급 강등으로 미국이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 안 할 것 같아. 이것만으로도 주식투자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금리 인상 끝났나 보다. 파티할 때가 됐구나. 그 지난 기준금리 인상이 라스트 댄스였구나. 이렇게 판단하게 하니까 주식투자 비중을 더 늘려나가는 투자자들도 있는 거예요. 그게 결과적으로 큰 하락을 만들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 내려지네요. 주식투자가 오히려 좀 더 늘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하락을 만들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짚어보겠습니다. 영끌적의 기원. 부동산도 반등. 요즘 다시 좀 기세가 좀 바뀐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헤드라인들이 많이 보였어요. 최근 우리나라 가계 대출 잔액이 한 달 사이에 6조가 늘었습니다. 2021년과 같은 영끌적의 복귀가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이 해석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아마 제가 세 달 전쯤에 뉴스룸 나와서 뉴슬에서 부동산 반등의 신호가 하나씩 나오고 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부동산 매매 가격이 계속 떨어지다가 마이너스로 떨어지다가 플러스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이제 사실은 독자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진 않으셨죠. 그런데 지금의 경우에는 명확히 말씀드리면 반등의 신호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저는 이제 KB 부동산 통계로 많이 말씀드리는데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 등락률 이 등락률이 근래 계속 마이너스였었거든요. 마이너스 등락률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지난주보다 떨어지고 지난주보다 떨어지고 그런데 그 가장 많이 떨어진 지점이 마이너스 0.48% 작년 말입니다. 지금은요. 마이너스 0.01%까지 왔습니다. 거의 0에 가까운 숫자예요. 이 값이 0을 통과하면 그게 뭘까요? 반등이죠. 반등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서울은 지지난주에 반등했고요. 전국 평균 매매 가격 기준으로는 아마도 8월 중에 반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등의 신호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가계대출 기사들 계속 나오잖아요. 우리 가계부채가 한 2천조원 되거든요. 그 2천조원 중에 대략 한 80% 가까이가 부동산 성격의 대출이에요. 주택담보대출이라든가. 그러니까 가계부채 규모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는 현상은 거래량이 또 늘어난다는 것을 보여줘요. 우리가 언제 주택담보대출을 늘립니까? 거래할 때 늘리거든요. 그것도 역시 매매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리지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지금 기분이 좋은가 안 좋은가를 판단할 때 얼굴 표정으로 보잖아요. 얼굴 표정이라는 지표를 가지고 이 사람이 기분 좋은지 안 좋은지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매매 가격이 반등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여러 지표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주택담보대출, 대출 규모가 늘어난다. 거래가 많아지네, 가격이 반등하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리가 지금 7% 대비도 불구하고 가계대출 증가, 말씀하신 대로 주담대가 이끄는 걸로 보이는데 우리나라 추가 금리 인상도 있을까요? 우리나라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 이 부분만 명확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금리 인상은요. 비와 같아요. 물뿌리개가 아닙니다. 만약에 화분이 두 개 있다고 해보세요. 하나의 화분은 지금 물이 부족해요. 물 안 주면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의 화분은 물이 넉넉해요. 물을 더 주면 물을 더 주니까 죽을지도 몰라요. 둘이 완전히 극단적인 화분이 있어요. 그런데 물뿌리개로 물을 주면 물이 부족한 화분에만 줘도 골고루 줄 수 있죠. 그렇죠. 안 줄 화분은 안 주고. 그런데 통화 정책은 물뿌리개가 아니에요. 비와 같아요. 비와 같으니까 물이 필요한 화분에도 줘야 될 땐 주게 되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물이 안 필요한 화분에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통화 정책은 어떤 특정 계층 혹은 어떤 특정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소위 어떤 측면을 고려하면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해야 될 것 같은데 반대로 또 어떤 측면들을 보면 도저히 금리 인상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 따져봐야 되는데 따져보겠습니다. 하나가 한미 간의 기준금리 격차예요. 격차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강달러가 나오는 거 아니야? 자금 유출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외환위기 가능성이 점증되는 거 아니야? 이게 한 가지 우려가 돼요. 이것을 고려하면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대내적인 살림살이를 볼게요. 지금 경기 침체되고 이런데 물리면 안 되죠. 그렇죠. 세 가지 요건인데 하나가 경기 안정. 경기가 불안해요.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이 어려운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가 물가 안정. 물가는 2.7%, 2.3% 목표하는 물가 상승률 2%에 부합하기에 어느 정도 왔어요. 그러니까 이 물가 상승률을 보면 굳이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없다는 근거예요. 세 번째가 금융 안정입니다. 그런데 금융은 불확실하잖아요, 굉장히. 예를 들어서 부동산 PF발 금융시장이 매우 혼탁하잖아요. 그러면 금리를 인상하기가 부담되죠. 여러 가지를 고려하는데 한미 간의 기준금리 격차라든가 이런 대외적인 요소를 고려한다면 인상해야 되지만 이쪽 화분들을 보면 인상하면 안 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 지금 우리 경제는 대내적 살림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 그래서 실제로 한미 간의 기준금리 격차가 이렇게 2%포인트만큼 벌어져서 이것으로 인해서 약이 되는 자금 유출이라든가 외환위기 가능성 이런 문제가 크게 있지 않는다 가정한다면 그러면 금리 동결하자라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키워드 세 번째 거 보여주시죠. 테마주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열풍을 넘어서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아까 투자를 많이 하고 그런 것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 테마주 쏠림 현상이 정말 심해요. 소전도체 얘기도 나왔고 2차전지도 그렇고 요즘 아무래도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여기에 많은 기대를 걸어서 이렇게 되는 걸까 싶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테마주로 만약에 분류를 한다면 실체가 없는 것에 투자한다. 이렇게 하면 테마주로 좀 분류될 것 같아요. 다만 2차전지 같은 경우는 테마주의 성격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2차전지는 다소 주도주에 해당되지 않을까 그래서 테마주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초돈자체 말씀하시는 초전도체 발음도 어렵네요. 초전도체의 경우에는 도저히 이게 허황된 거 결과적으로 거짓된 거 의미가 없는 것에 우리가 투자를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밖의 좀 유명한 테마주가 주로 정치 테마주 그러면 예를 들면 유력 정치인의 대선을 앞두고 이 정치인의 친구의 동생의 동창 중에 전혀 모르는 한 명의 기업이 마치 테마주로 분류되는 허황된 거거든요. 허황된 것에 투자하는 그런 심리는 건전한 주식 투자가 아니라 그냥 일확천금 빨리 벌어보자 하는 그런 심리 그리고 또 이렇게 경기 침체가 심각하니까 다른 방법으로 돈 벌기가 어렵다. 차곡차곡 언제 돈 버냐 이런 불안 심리가 좀 이런 테마주 쏠림으로 이끈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사실 이런 사회 현상을 보고 요즘 벌어진 범죄 같은 거 보더라도 요즘 마음으로도 많이 팍팍하고 그 이유가 사실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클 텐데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이런 좀 무거운 상황에서 퀴즈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가계대출 6조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 족들이 귀환했다, 복귀했다 이렇게 저희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세 글자예요. 땡땡땡 족을 빼면 두 글자죠. 퀴즈 정답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영업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남겨주세요. 퀴즈를 너무 영혼 없이 하시는 거예요. 아 영혼 없이 좀 그랬나요? 영혼을 좀 담아서 영혼을 좀 더 끌어모았어야 했는데 그래서 하셨어야 되는데 아니 근데 오늘 사실 짚는 내용이 너무 좀 뭐랄까요 마음이 좀 안 좋아요 오늘 뉴스도 그렇고 맞아요 뉴스가 할 말이 많은데 말을 아끼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다시 얘기 좀 돌아와 보면 테마주 솔림 현상이 이렇게 있지만 실체가 없는 것을 투자하지 말아라. 그런 건 좋은 투자가 아닙니다. 절대 좋은 투자가 아니다. 그럼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근데 믿었던 사실 3전도 지금 많이 회복하긴 했지만 되게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잖아요 개미들. 그렇게 뚜렷한 사업을 갖고 있고 발전이 있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가치주라고 해서 참았는데 힘들었거든요. 그럼에도 현명한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개미 투자자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지요. 투자 마인드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주식 투자의 그 개념 자체가 그 기업의 주식을 그만큼 보유함으로써 나는 그 기업의 주인이 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식을 보유한 비중만큼 그만큼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본다면 이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기업은 나의 동반자다. 동업자다라는 마인드로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초전도체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도 그냥 얘기만 듣고 그냥 동업자를 선택하고 그 기업의 주인이 되겠습니까. 내가 어떤 기업과 오래오래 동업할까 내가 어떤 기업의 주인이 될까라는 마음으로 유망한 것, 장기적으로 유망한 것, 유망한 산업 섹터 이런 것들을 좀 찾아서 장기 투자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더 결과적으로 잃지 않는 투자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까 2차 전지 초전도체 이런 얘기하면서 2차 전지는 주도주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주도주랑 테마주랑 구분하는 게 사업의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다 테마주라고 묶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테마주, 비판하는 테마주는 소위 실체가 없는 것에 투자하는 것 그래서 실체가 없는 것에 투자하면 실체가 없기 때문에 버블이 형성돼요. 올라갈 때 강하게 올라가기도 해요. 그런데 버블이 뻥하고 터지죠. 급락하죠. 그럼 급락하죠. 굉장히 위험한 투자 방식이에요. 그런데 주도주 같은 경우는 그 현재의 시장, 예를 들어서 코스피의 흐름을 거의 주도하다시피 만들어주고 있는 섹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반도체 관련 주가 주도주가 될 때가 있고 2차전지 관련 주가 주도주가 될 때가 있고 아니면 ESG 관련 주도주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어떤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 그 시점에 많은 투자 자금이 유입되는 국면에 어떤 테마로 내가 투자할까 할 때 그 장을 이끄는, 그 장의 모습을 이끄는 그런 섹터를 우리는 주도주라고 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우선 퀴즈 정답자 정범수님 맞춰주셨는데요. 정답은요, 선생님? 영끌족이죠. 네, 영끌족입니다. 부동산 반등의 시도가 왔다, 영끌족이 돌아왔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말씀드리면서 맞춰주셨고 이분께 영하표 보내드리겠습니다. 댓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경제 읽어주는 아저씨다. 경제 읽어주는 남자죠. 네, 아저씨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신가요? 아니, 이게 제, 그 뭐죠? 그 상표권인데, 상표권 경제 읽어주는 남자. 제 상표권입니다. 남자인데 그걸 또 아저씨라고. 네, 그건 제 상표권이 아닙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아저씨도 맞죠. 네, 땅땅님께서 미국은 평가에 프리미엄이 있으니 실제 상황은 더 나쁘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 경제요. 미국 경제는 상반기까지는 그나마 버텼는데요. 하반기부터 잠재성장률을 크게 밑도는 본격적인 경기 침체 구간에 진입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물가, 또 고금리의 역습을 받는 구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중국 경제도 꼬꾸라지고, 미국 경제도 하반기부터 좀 꼬꾸라지고, 이런 모습들이 세계 경제를 조금 혼탁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댓글에 많은 분들이 테마주에 쏠린다는 것 자체가 경제가 비정상적이다. 저희가 지금 얘기했던. 비정상적. 비정상적인 현상이 코인 때도 약간 불었었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다시 주식 투자 테마주로 돌아와고. 돌아가면서 좀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더 심각해진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한탕주의 이런 것과 비슷한 성향이니까 사회적으로 불안할 때, 불확실할 때, 그런 투자에 좀 몰리는 경향이 있죠. 이럴 때일수록 좀 실체가 있는, 주로주에 좀 투자를 하심이.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경제는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뉴스 솔러분들도 오늘 방송 보시고 경제를 좀 짚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저희는 내일 더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이렇게 하나요? 고요. ő meet ya! 고맙습니다. 중국 국도는 install Officials ter would gogam